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제가 특별히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52가 그리스도 군사훈련 과정 강의 중에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부담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뇌과학이 말하는 이 생각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있어서의 생각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정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생각이 왜 육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이고 또 어떤 많은 사례들과 또 과학자들의 얘기들 의학자들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걸 믿는 사람은 육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걸 믿는 분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영어로 이렇게 본다면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어로는 생각이라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마을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정말로 중요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다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생각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옛날에 전통적인 과학은 불과 한 30년 전에 의학이나 과학은요. 뇌가 상하면 뇌가 치매가 걸리거나 또 혹은 교통사항을 당해서 뇌가 손상을 당하거나 하면 뇌를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상된 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연구를 하면서 밝힌 사실은 뭐냐면 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물질의 구절을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굉장히 참 특이하죠. 어떻게 비물질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물질, 추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는 육체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다른 세계다. 물질은 물질이고 영혼은 영혼 아니냐.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유물론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1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동물과 같은 하나의 그 동물의 고등동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근거는 뭐냐면 물질은 물질이고 영혼은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물질에게 전혀 양을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면 뒤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죠.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성경 있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뇌과학의 이론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이론과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말을 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런데 빛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에서 내가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없던 빛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에서는 왜? 우리의 사고구조는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비물질이 물질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물질이 물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성경의 첫 번째 이게 성경 열면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이론을 다 깨트려 버리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의 뇌는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뇌는 물질의 세계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뇌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 이게 두 개국을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은 그걸 전문용어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뇌가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뇌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 실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드릴 텐데 어떤 한 과학자가 임상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진짜 뇌가 그렇게 되는지 이 물질 세계인 뇌가 비물질인 생각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고 나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폐 아 있죠 자폐 자폐 애들 있죠 완전히 정신이 호락호락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받고요 사회적인 환경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정상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80살 먹은 아주 나이 먹은 노인이 기억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저기 형제님도 장로님도 지금 70 다 되셨거든요 기억이 잘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신의 기억 능력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직장을 들어갔어요 80살에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억 능력이 단지 생각을 훈련하는 훈련 그것만 했는데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학위까지 땄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빈곤 상태에서 성장한 약물이나 마약을 거래하고 이런 걸 투약하던 청년들 마약 중독자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신경 전문과 의사들이 판정하기를 당신은 식물인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가 생각훈련을 받은 뒤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수년간 치료를 했어요 의학에서 치료를 했는데 학습장애를 갖고 있던 애들이 학습장애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아무리 너도 안 들어가 머릿속에 학습장애가 있어요 우리 진이도 학습장애 중에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학교 다닌는데요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아빠 아빠로 제가 성경 암성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그걸 외우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20번인가 30번을 했는데도 못 외워 너는 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기억인데 학습장애가 있어요 사람은 또 근데 그 학습장애에 있던 아이들이 생각훈련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서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독증을 알던 어린이가 있었는데 난독증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고 읽어지지가 않는 애들 책을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는 법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 그 애들이 생각훈련을 했는데 책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술술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훈련의 결과예요 자 지금 과학이나 의학에서 말하는 뇌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비물질의 세계인 생각을 훈련했는데 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한이고 그 능력은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점 포인트는 생각은 물질을 변화시킨다 자 디모데우서 1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제 그 부담없이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 첫 번째 요 포인트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자 7절 세무데우서 1장 7절 여기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이걸 마음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고 능력의 생각 사랑과 절제하는 생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뇌과학과 성경과 일반적인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두뇌가 생각의 명령을 따른다 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두뇌가 이 두뇌는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비물질인 생각이 두뇌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가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두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그랬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뇌는 변형이 돼 그건 지금 현재 이미 밝혀진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이게 어떤 일로 이게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안에 유전자가 근데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해도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포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가면 인간은 죽어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피부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단백질하고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뭐냐면 유전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뇌에서 우리 생각이 뇌를 변화시킬 때 생각을 바꾸면 뇌가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난다 유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그 유전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가 내가 생각을 해요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속에 있는 뇌가 뇌에는 여러 가지 전두엽도 있고 뒤에 후두엽도 있고 있잖아요 안에 여러 가지 해마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뇌 물질들이요 단백질하고 물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뇌에 있는 단백질이 생각을 변화시킬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뇌가 변화되면 그 뇌는 중추신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이 몸 전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가학자들이 밟은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치료가 될까? 왜 안수를 하는데 사람이 병이 치료될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봤더니 생각이 바뀌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알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뇌를 바꾸면서 단백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생각으로 뇌가 변화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건과 환경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어떤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내가 가다가 돈을 떨어뜨려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한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나의 반응 통제할 수 있어요 당연히 통제가 일어나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거냐 부정적인 반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아 나 지금 몸이 아프네 아 나 죽겠네 결과는 어떤 증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은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니 갑자기 몸이 아픈데 어떻게 통제를 할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증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아 지금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반응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았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써 있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생각하는 그 즉시 그 생각이 내 뇌를 변화시켜요 단백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중추신경도 바뀌겠죠 그러면서 몸 전체의 세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실제적이에요 선택으로 뇌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꿔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이건 의학자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 통계에 나온 결과예요 질병의 75에서 98% 75% 이상이죠 많게는 98%까지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사고방식 사고방식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늘 알고 나는 병으로 죽을 거야 난 아파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75%에서 98%의 질병의 원인이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의학적인 그래서 생각이 DNA를 바꾸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 알죠 여러분 에이즈 병 질병 무섭잖아요 에이즈 걸리면 죽잖아요 그 에이즈 환자 중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의사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30만 배가 더 높은 면역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면역 수치 있죠 의사들이 얘기하는 면역 수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병 치료할 때 면역 수치는 필수적이에요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게 면역 수치거든요 면역 수치가 낮으면 아무리 병원에서 갔다가 항생들을 투여하고 약을 먹고 별 짓을 다 해도 병 치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자연 치료의 기능이 있거든요 면역력이 있거든요 몸 안에 그런데 이 면역 수치가 30만 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30만 배가 올라가요 일반 그 부정적인 생각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1차 스트레스 2차 스트레스 3차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1차 스트레스는 아주 약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 그렇죠 사람이 살면 너무 느슨해지면 막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느슨해지면 게을러지니까 1차적인 스트레스는 다 있어요 인간에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2차로 넘어가잖아요 3차 2차로 넘어가면 병이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사람의 몸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의 질병으로 나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그 통계 자료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미국의학협회의 연구 결과 이건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75%에 달하는 질병 질환이 있죠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학협회에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질병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 약 한 85%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질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데 85%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다 국제암연구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세계보건기구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암 발생률에 여러분 암 걸리기 싫죠 암 발생률의 80%가요 생활습관과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습관과 생각 80%가 그럼 뭐예요 80%를 줄이려면 내 생활습관과 생각을 바꾸면 암이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 있는 생각이 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브루스 리프튼 박사 이 박사가 얘기한 말에 의하면 질병의 98%가 생활 속에서 선택 즉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98% 이건 충격적인 결과예요 질병의 98% 이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건강기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 오는 병원에 외래 진료 받으려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75%에서 90%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적인 요인으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암에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선택의 유익이 있어요 자 골롯에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15절 찾으셨어요? 골롯에서 3장 15절 자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아까 얘기했죠 마음은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자유의지는 뭘 합니까? 자유의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유의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탄이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들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방해할 때 먼저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하는 공격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도록 저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런 과정들 또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봐왔던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이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은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많이 더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정말 더 많이 느껴요 절실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서 역사가 바뀌더란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저희가 중국에서 생각하는 모든 그 일들 여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사역하는 이런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 또 중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그런 역사들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요한봉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죠 내가 붙어있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낮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있죠 낮에 낮에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쌓는 과정이고요 낮에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때는 생각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낮에 깨어있을 때 내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 때요 잠을 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거를 영의 세계에서 분류작업이 일어나요 분류를 시켜요 밤에 잘 때 우리는 자고 있잖아요 근데 분류가 막 해요 구분을 해요 딱딱딱딱 정리를 해요 밤에 낮에는 정리를 못해요 낮에는 수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입수하고 또 밖으로 표출시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각행위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실제력이에요 생각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생각은 자유야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행위 자체가 실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전자가 단백질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사들이 실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의학이 이제 점점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의학이 발달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처방전을 쓸 때 의사들이 약만 단순히 물질적인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처방전을 써서 주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의사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쓰는데 이 환자한테 이 약을 드십시오 하고 딱 주는 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왜?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고 그걸 생각이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강력한 면역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선택이 뇌를 변화시킨다 그건데 지금 같은 얘기인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조금 전에 자 로마서 12장 2절 조금 전에 그걸 돌아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다시 나왔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되죠? 이 세대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 말고도요 수없이 많은 이론이 있어요 우리 최강수 장로님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지식이 막 충만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관점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세상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그거 본받지 마 그거 따라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 오직 오직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체험이 있잖아요 우리 최강수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손선미 성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체험 우리 저기 노이세 집사님도 그렇고 성령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는 아주 극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뇌과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근데 그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신경외과 의사와 같다고 했어요 의사의 의사 생각은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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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원 23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구약성경의 잠원 23장 7절 네 한번 보세요 잠원 2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아멘 자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 잘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 생각은 신경외과 의사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두뇌와 몸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일생 동안 가소성이 있어서 바뀌어요 재조직이 돼요 뇌가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세 고령 노인이 생각 훈련을 하니까 직장에 다시 취직했다니까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맨날 까먹고 맨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80대 노인이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작업을 통해서 뇌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어떤 사건을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면 이게 쉽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됐어요 배신을 하면 막 완전히 앞두 뒤도 안 보고 완전히 인생 끝장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절단이 나와서 절교하고 만나지도 않고 많은 쓰라린 어떤 고통을 겪게 되죠 인간관계의 고통이 참 크거든요 인간에게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어요 이 생각 속에 뇌 속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신경가소성에서 뇌가학에서 얘기하는 생각 훈련은 뭐냐면 그 기억을요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 잊어버리면 되지 아휴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지 이렇게 하고 그냥 하지만 뇌 속엔 남아있어요 그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그것을 몸의 육체에 안 좋은 것들을 전달해요 그런데 그것을 뇌가학에서는 이게 신경가소성의 이론에 의해서는 어떻게 사람을 벗기냐면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요 이게 참 신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갖고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거기다 딱 붙여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갖다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가져왔다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생각이 말씀이 진리가 그 나쁜 생각을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지우려고 하면 신경가소성의 이론에 의하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현당한 남녀 보셨죠 여러분 연애하다가 자 그럼 여자들이 늘 하는 얘기겠죠 아 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잊을 거야 그러고 하죠 잊어져요?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정말 오랜 시간 김강산 형제님 잊어져요? 저거 인간이 아니야? 안 잊어져요 정말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을 안 한 거지 이게 오래 가요 굉장히 시간이 그런데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그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다시 그 사건에 접근하는 그 생각에 그게 이제 말씀으로 바꾸는 건데 빌리포서 4장 8절에 보면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리포서 4장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봐야 되니까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씀으로 봐야 되니까 빌리포서 4장 8절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바뀐다 이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뇌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뇌수술을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뇌수술이 뭐라고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말은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뇌수술이 뭐냐고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지금 이런 습관이 있다 나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을 꼭 술을 한 잔 먹어야 돼 그래야 나는 이게 풀려 이런 사람들이 습관이에요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습관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바꿔요 어떻게 돼요? 뇌가 수술이 일어나요 진짜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유전자가 DNA가 발현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바꿔진다니까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한 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런 포인트인데 다 생각에 대한 얘기예요 어차피 그런데 10장 5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나와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이고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대적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대적해요 이런 철학들이 그래서 이런 철학들 모든 생각에 이 세상에 있는 이론들을 그런 것이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보려는 거예요 사로잡아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인데 이건 뭐냐면 1970년도에 오래전이죠 벌써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표본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한 집단은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하도록 놔뒀어요 그냥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마음껏 생각해 뭐 악한 생각 좋은 생각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자유롭게 그리고 한 집단은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당신들은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매시간 타임타임마다 생각을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툴을 주고 그걸로 계속 생각을 훈련하도록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생각을 훈련한 그룹이요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생이 자유분방에 놔둔 그룹은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 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유분방에 놔둔 사람들이 훨씬 인생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고 큰 어려움에 빠지고 그 그룹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통제한 그룹은요 오히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에요 1970년도에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 일은 굉장히 유익해요 자 자문사장 한번 보세요 자문사장 오늘 성경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사장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이 구절은요 자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저도 자문사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원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지켜라 말씀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네 생각 속에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처방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생각에서 난다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가 지킬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 문장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네 생각을 지켜 왜? 그 생각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네 생각에 달려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이 지금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5분 정도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의 얘기가 하루에서 5분에서 최소한 5분에서 15분 정도는 시간을 내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을 사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두엽 이 앞에 여기 미간 있죠 여기서 속으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이 미간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뇌 그 전두엽이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전두엽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5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을 하면 이것도 역시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게 사로잡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10편 46편 10절 한번 펴보세요 10편 46편 10절 자 10편 46편 10절 이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을 연습하라 이거예요 안식을 연습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10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게 시훈성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용히 하여라 뭐냐면 안식하라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훈련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읍졸이고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묵상은 읍졸이는 거거든요 하가라는 이불이어로 볼 때 계속 말로다가 막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뇌는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도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쉬지 않으면요 병에 걸려요 뇌가 그래서 초기화 모드라는 게 있죠 초기화 모드 여러분 핸드폰 사시거나 컴퓨터 사시면 초기 부팅을 하잖아요 초기화 모드 완전히 그냥 빼고 완전히 새로 이렇게 부팅을 하는 거 초기화 모드를 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조용히 해라 그 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뇌가 또 역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뇌가 쉬면서 안식 상태로 들어가서 초기화 모드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쉼을 갖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쉰다 그래서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막 퍼질러 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은 면역력이 다른 사람과 몇 배나 증가가 된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수치 면역력이 증가가 일어난대요 이것도 역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뇌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뇌가 쉴 때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뇌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 중에 스트레스 과다 그런 거 있죠 왜 스트레스 과다가 일어나면요 뇌가 쉬지 못해가지고 뇌의 전두엽이요 전두엽이 마비가 일어나요 뇌의 전두엽이 그래가지고 뇌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정신병원에서 말하는 뭐냐면 기억장애 우울증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신병원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억장애라고 그러고 당신 뇌가 망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너희가 7일째는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계속 일하지 말고 하루는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뇌를 쉬어주지 않고 계속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다 뭘 정보를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가 야 그만 넣어 주인한테 나 좀 쉬고 싶어 뇌가 뇌가 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근데 안식이 안식을 해도 생각은 하잖아요 뇌가 근데 그 생각이 뭘 하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몸에 면역력이 높아져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다 난 쉬어 그러면서 술을 막 부어 거기다가 난 쉬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그냥 소주를 다섯 병 먹어 뇌가 더 망가져요 진짜예요 뇌가 더 망가져 뇌가 더 썩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식이 잘 이루어지는 묵상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을 통해서 재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고해져서 그것이 생각이 확고하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야고보소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 설교가 그렇게 많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왜 사람들이 성도들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안식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서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마음의 명력을 따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최적의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그 결정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조용히 앉아요 앉든지 눕든지 좋아요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혼자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행동을 할 때 강력한 행동이 나타나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하기 힘들어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건 뇌가 이미 망가진 걸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다중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전화 받으면서 막 글을 쓰고 막 뭐 또 밑에 막 뭐 발로 막 뭘 하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막 핸드폰 들고 막 한참 통화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뭐냐면요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과 선택은 능력이 있다 이건데 자 신명기 30장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예 신명기 30장 19절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이와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네가 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그래서 생각과 선택의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에요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양자물리학이라는 뇌과학이 있는데 이 양자물리학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시간도 없고 오감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눈, 코, 귀 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전자기와 원자의 세계가 있고 과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밝혀있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힌 건데 아원자와 양자의 세계가 있어요 아원자와 양자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자물리학은 요즘에 나오는 아주 최신 과학인데 이 양자물리학이요 영혼에 대한 능력을 점점점 밝히고 있어요 지금 아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걸 하는 것을 양자물리학이 밝혀내고 있어요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양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1mmmm 하는 입자 있죠 그 아주 작은 입자 현미경으로 관찰이 안 돼요 양자는 그 부분까지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양자보다 더 낮은 단위는 크랩톤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이 크랩톤은 더 낮은 단위인데 이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정말 아주 그 진짜 그 기계가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고효율의 기계를 써서 간신히 볼까 말까 하는 정도 크랩톤이라는 단위가 거기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밝혀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건요 우리의 영혼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서서히 밝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정보를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결과를 내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볼 때 반복 학습하는 거 있죠 반복하는 거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선민 선교사님 지금 그리스도 근사훈련 과정 52과를 유튜브에 계속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제가 저는 뭐 다섯 번을 봤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다섯 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이 강의를 다섯 번 들어봐요 완전히 그냥 이게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양자 제논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복 학습을 할 때 뇌 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으로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할 때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무엇을 쌓든지 우리의 행동은 뇌의 변화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냥 따른다 혈루증 여인이 있죠 마태봉 구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랬더니 혈루증 여인이 실제 행동을 옮겼죠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생각의 능력이죠 혈루증 여인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그걸 확신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의 과학에서는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생각의 과학 이 부분만 하면 끝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게 뭐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생각에 생각이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네가 받아라 이거예요 생각에 생각의 과학은 뭐냐면 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입출력 장치가 아니라고 그래요 과학이 이미 밝히고 그전에는 뇌를 입출력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빼내고 받아들이고 빼내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출력 장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게 과학자들이 요즘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얘기만 하면 마치는데 우리의 의식은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과학의 용어로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요 무의식의 세계 메타인지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인지 단계죠 깨어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의식의 인지 단계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징적인 결과물의 단계가 있어요 상징적 결과물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고 뱉어내는 것 그게 상징적 결과물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생각은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타인지는요 우리 생각이 있어서 90%를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얘기했죠 메타인지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우리 생각에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90%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90%를 차지해요 영의 세계 세계가 그리고 이 의식적인 인지 단계 의식할 수 있는 거 10%밖에 안 돼요 우리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낮에 깨어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인 영의 세계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90%는 무의식의 세계에요 내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90%가 생각이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그게 전문용어로 메타인지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신기한 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거의 대부분 99%를 결정하는 게 메타인지 단계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보세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메타인지는 영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말과 행동의 99%를 이 메타인지 단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말과 행동이 99%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얘기했지만 너희가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천국에 들어가 너 못 들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가 믿었어 그럼 넌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 얘기에요 왜 영적인 세계에 90%의 메타인지 단계가 행동 말과 행동에 99%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가 진짜 믿었다면 영에서 믿었다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행동이 안 바뀝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단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의 단계가 10%라고 했죠 제가 그 10%의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의 단계 그 의식적 인지 단계는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야 돼요 뭔가 말을 들어야 돼요 깨어있을 때 하니까 그 들은 정보를 계속 주입시켜서 메타인지 단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 인지 단계가 그럼 메타인지 단계로 정보가 계속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 어떻게 되겠어요 메타인지 단계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90%의 메타인지 단계가 말과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못 해요 내가 해야지 네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뇌 수술해서 네 뇌를 확 바꿔서 바꿔주나요? 안 바꿔줘요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는 건 메타인지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메타인지 단계로 계속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메타인지 단계가 나의 말과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건데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 그 훈련은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주에 훈련하는 방법 실제 훈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지금까지 밝혀졌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준 것인데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구나 얘기했죠? 뇌가 변화가 일어난다고